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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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네 주의 약속 이뤄지기에 기뻐하네 믿음으로 주의 성령 꽃 오시리라 성령의 이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이 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이제 이곳에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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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뻐하네 오직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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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 성령 꽃 오시리라 성령 꽃 오시리라 성령의 이름 내게 부어주소서 자유롭게 하소서 자유롭게 하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이 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재 이곳에 이곳에 이곳은 시의 성령 이만소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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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인체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인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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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예배할 수 없음을 기름 부어주소서 모든 영혼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패를 통해서 놀라운 인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므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